안녕하세요. 인천문예전문학교 출국의 동의동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조금 소개가 앞장서 붙여봤었는데 조금 교첩이해를 해주세요. 저희 인천문예전문학교는 1년 현재 220여 명의 재학 중인 학과로 지금 와인쿠바리스타학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최고의 교실과 학교 최고의 실습환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무에서 최상의 영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 학교의 학생을 통해서 올라온 학생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안 매우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큰 대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소 지장할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대성원에게 등록받으십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게 통화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귀한 기회를 적용해주신 여러 관계자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귀한 기회를 적용해주신 여러 관계자들에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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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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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바로 카푸치노 시연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시연 시간 5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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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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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한시간 2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희들의 즐겁고 유쾌한 시합 즐거워졌어요? 지금까지 칸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마치겠습니다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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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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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시간 3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추장 국제추장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정리시간 2분 남았습니다. 정리. 마치겠습니다.